자 4장 순서상 다섯번째 캐릭터입니다. 1장에서 다섯번째 캐릭터였죠? 올베릭 우리 기사님 들어갈게요. 근데 잠깐만 주점으로 갈게요. 주점 코앞에 있네. 좋네. 대화가 있네? 우와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 심지가 성실에 빠진 녀석들이래. 그래 너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애들이지. 갖고 있는거 있니 뭐? 기간테 실드여? 회피가 왜저래? 아 그래서 내가 저거 안 훔쳤었다. 의미가 없어서. 잠깐만요. 이거 어차피 창이 주무기가 아니잖아. 상관없어 그럼. 기왕이면 나이트 실드 끼자. 얌전히. 이거는 모피 끼자. 드래곤베스트 좋아. 어? 아 이거 이런거야? 아 너무 좋지. 됐어요. 준비 끝. 출발. 리버포드에 도착한 올베릭. 호름브르그 멸망의 이면에서 암약한 전 용병단장 베르너. 올베릭은 이번에야말로 그 검으로 사람들을 지켜내겠다고 결의를 가진다. 넘어갑시다. 전 용병단장 베르너라는 남자에 대해 말했었다. 출발. 출발 출발 출출발. 그것이 올베릭의 검의 의미인 것이다. 자신의 검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리야야. 리버포드에 도착했는데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음? 오야? 오야? 질소. 해에에에에에. 너 왜 친한척하냐? 친목בן. 난 although독. 아, 그래야 빨리 넘겨주는 거야? 히히히히의. 손난...! 충전찔러줘야 돼? 조옹! 헉! 흠! 니께 아니면은 쟤네가 가져가도 상관없는거 아냐? 너무 거지같은 쪽으로 내가 접근하나? 아아... 바닉 삼지품목이 있구나? 흠! 하아... 나니? 흠... 죄가 없어도 만들어낸다? 옛날 경찰같은 느낌인데? 하아... 바카르! 흠! 흠! 수기! 하아이! 수기! 수기! 사이러스까지 끝내고 나면? 흠! 아, 사이러스란다. 올베리까지 끝내고 나면? 어업... 사이러스... 하니...트... 둘 났나? 그렇지않나? 오오오... 그치. 둘남지. 내가 오피리아를 먼저 끝내버렸으니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아 잠깐 물 좀 마셨어요 아 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뭐 가장 배움이 가방끈이 기신분인데 당연히 똑똑하시겠지 형장 같은거야? 혹시 태워 죽여버리나? 아 형? 아니 뭐 그렇게 죽여 그냥 목을 치지 얌전히 한달에 4명씩 목을 아니 태워버린다고? 그지같은 동면에 진짜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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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주가 쓰레기인건 알겠어요? 나 놔 리버포드 하층 여기 상층까지 있지 여기가 너무 좋아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좀 더 좋아 놔 놔 놔 한번 더 생각하셨을 때 당신은 자신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에? そうか た、確かに いや 何の携帯後 優雅 購買ました お記住 購買った 購買って買ってきておく 購買いました 購買う 얻을 수 있었을텐데? 지금 얻으러 가긴 귀찮긴하고 잠깐만요 한번 볼까 그래도? 얻고 싶으면 올베릭 4장을 깨우랍니다 이런 젠제 뭐가 있다위냐? 에휴 마함 뜨자 흠 아씨 좀 높아 뭐 왜 자꾸 니가 먼저 움직여? 짜증나게 흠 한 대만 맞자 어? 아! 실수했다 이게 아닌데 다음 턴에 때렸어야 돼 될 수 없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그는 좀 성남지 않았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됐어 찼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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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확 꺼내 Broad 흠 chi 흠 흠 흠 아 펜에다 검사 달아줘야겠다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럼 물리 딜려주면 확실해지잖아 해롤드? 내가 아는 해롤드는 테일즈 오브 데스티 2에 나오던 해롤드인데 네 알겠습니다 윌스피링이면 리자드멘토벌였던 거기죠 사몽마을 3장 이야기네 아 사실은 여기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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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솔직히... 어? 네, 의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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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좀 급한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일단 뭐 양동작전 머시기 머시기를 한다고 그거는 봤어요. 파티 돼야 뜰줄 알았는데 안되네. 의외다. 준비를 마치고 대화를 한다. 음. 제이피 상승이랑. 기피 플러스 말고 기피 피터. 그리고 검사. 소비 없으면 빼구요. 이거 뭐 어차피 효과도 본적이 없어. 이게 발동이 됐으면 위에 뜰거 아니야. 근데 한번도 본적 없어. 소비 에스피 감소. 필요 없더라고 얘가. 기본 에스피가 높은 편이라 의미가 없어. 보니까. 소비 에스피 감소. 3,900. 됐어. 이들어가자. 결행의 순간입니다. 준비는 됐나요? 네.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요. 매일 출근 해야되니까. 따딱 가자고. 크. 자. 근데 믿기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파티가 가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니네 그냥 가만있지? 너무 대인명문이 사라져버리나 그렇게 되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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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건 어떻게 보는거야? 어차피 보라색이고. 헤리온 없어서 못 먹으니까. 무시하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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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랩맨들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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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얼음은 아니었어? 불도 아니야. 뭘까? 흠. 흠. 이따 mart위. 햄. 설마 마법약점은 없음 ne todo. 이 Auss. 그러지말자 우리. 흠. 선 넘지않도록 해요. 눈치챙겨, 제발. 흠. 너맨낸요. 약간 잔풍뎅이 같은거ية. 얼음? 이거 못 죽이면 되게 귀찮아질 것 같은데? 빠라바밤 솔직히 중반 이후로 아니다 후반부라고 하자 후반부 트레사 마술사왕 달고난 뒤로 제 대사를 제일 많이 들었어 올베릭 레버업 아 뭔데 길 뭐 이따위로 해놨는데 거참케 상자를 먹는데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겁니까? 가끔 빠라바밤 하 이거지 막힘이 없잖아 힘내줘야 역시 진짜 마술사를 그 직업을 그때 개똥꼬쇼 해가면서 먹은게 얻은게 내 입장에선 신의 한수였어 그거 있을때랑 없을때랑 진행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한거 같아요 물론 할일이 없지만 언젠가 내가 이걸 만약에 2회차 한다면 그때는 더 빨리 얻고싶어 물론 불가능하겠죠 레벨이 딸리니까 그래도 그래도 되도록 빨리 내가 2번 1회차 때 얻은 것보다 더 빨리 암이 걸리질 않잖아 일단 아 갈등이 또 나왔어 아 갈등이 또 나왔어 1스 1스템 2스템 여기에서 뭐 나오니? 대신자가 있겠네 흑 흑 흑 흑 흑흑흑 으 소금 흐흑 흑흑 그럼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 죽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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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아니... 우리 파티원 뭐하는데? 아저씨 품 잡지 말고 빨리 파티원 불러서 싸워 좀 쟤도 쓰러지겠네 그... 아... 그... 베르나! 오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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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라고 그랬구만! 에어하르트 폼 잡기 시킬라고! 벨스프링의 일견이 가탑니다 사람들 다 죽었는데 쓰러진 걸 수도 있겠냐 그치? 오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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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베아... 오르베리아? 오르베리아... 와갓다. 야! 파티 대화네요. 그래 좀 가자. 힐할 필요가 없네. 하긴 다 원킬을 주겠지. 아 저 아래로 내려가는게 목표야? 아, 아, 아기전기 시간. 그니까, 아기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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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전기. 아, 저 아래로 돌아서, 삥 돌아서 오라 이거야? 사이레스, 너 빼버리기 전에 니가 왜 자꾸 먼저 행동하는지 이유를 말해줄래? 합당한 이유면 내가 들어줄게. 아, 젠장, 씨. SP 안받어. 아, 젠장, 은지. 쟤 뭐 행동 속도 버프가 났어? 왜저래? 이렇게 나설때 안나설때 구분 못하고 나대 너 중민 확 빼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뺄까? 한번더 그러면 빼죠 중민 50짜리 막아주든가 그래도 돼요 손잡아 먹지 말라 이말이야 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이렇게 나오냐 이제 뺄까? 자, 이제 뺄까? 생활의 역할을 축하시키라! 아, JP 상승 박아놨지. 잘했어. 얘네 불이었죠? 너 원킬 내? 못내지. 오십 자리로 바꿔 차라리. 오십 자리로 바꿔 차라리. 오십 자리로 바꿔. 자리에 의해. 오늘은 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수 chlor하기를하고 있는 걸. 오십 자리로 변경해요. 뭐야? 우와 신기해 오 여기 못가게 했었는데 그때 그게 여기였구나 이제 알았네 잠깐만요 템 보고 가야죠 혼란 예상 여기도 테리온 거 하나 있을 뻑한데 테리온 성적 없습니다 너도 빠지고 싶니? 브레이크 딱 되니까 잡몹이 실드 4개는 좀 선 넘었다 근데 눈치 챙겨 얘들아 오케이 테리온 거 하나 있지 역시 그럴 거 같았어 없으면 좀 오히려 섭하지 또 너네야? 이끄고 아르베이그니 오늘은 미세지마요 야 이건 그래도 저 실디 이짜리 나온 덕분에 5 5 5 이제 2 이제 6 いやれやれあらごとは好きではないのだ アルベイグニ 立っていなって 駆動 白金 戦闘 ディンビ キャラクター 어흑? 콩그레알! 오늘은 미세지마요. 자, 주교의 시간. 뭐가 되게 삐까빼까해 얘네 이거는 니가 잘 움직였다 야 얼음인가보네? 이거 보스방 아니잖아 한 칸 더 가야되잖아 그치 한 칸 더 채워 그냥 잠깐만요 좀 역겨워도 너 한 번 참자? 개 역겹긴 한데 이기기 위해서야 불만 갖지마 이기기 위해서야 얘들아 buna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책이야 난다 흠 그 Augen의 Adobe 그정도 있는거다, 이제는, 이제는 지금 저에게 주문한다는 걸 부딪히지 government. 부쩍해라! 우리는 이것이 지지않을 지지않을까? its, 공체보다 특채이지 그리고 제가 지지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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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pects 그런가? 공체보단 특채지 그, 밟가바카시않은 애한테 넌 지금 썰리는거야Phone 정신 차려 뭐 진리의 문이라도 열어? 아 그거는 배신자 에어아르트가 있었으니까 그런거고 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지 않으리라. 미래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그의 것에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벨다... 너는... 너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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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너는... 베르노 올베르기 1대1은 아니겠지? 다행이다 조질뻔했다 쭈꾸리 하지마 진짜 아... 아 그냥 방어야? 괜찮아 이제 나이스 나이스 도까지 걸었어 나이스 아 공포 왜 걸리는데 니가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걸릴 수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친다 그럼 부스 때린다 그냥 친다 スーパー コン チャーキムー 持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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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イメ4 持っています 세르세야 여기서 라스텍트 아펜이 뛰면 너는 사는거고 아니면 죽는다? 무조건 배려 때릴건 때려야지 나중에 미안한데 때릴건 어 이거는 무조건 바랍니다 쟤 이렇게야 깔줄 알았으면 그냥 2단으로 들을걸 그랬네 배절단 말구요 브랜드의 강격 13,000 여기서 써주자 죽는건 추풍 그러니까 라스텍트 드룩게 안들어 아 에바조 공포 에바지 진짜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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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잠깐만 아 수금할 수 없다야? 안 알려주네? 안 알려줌이네? 자 라스테기가 떠다 끝났네요 이거 버티겠어? 못버티잖아 들어가 고생했고 어 안죽었네? 잠시만 지금 얘기가 다르지 어디까지 버티나 볼까? 아 못버티었어요 못버티었어요 아 아쉬워요 베르노이검 아 왜이렇게 말을 느리게 하세요? 싫었나보죠 그냥 아 또 피니스의 문이야? 아 전부 거기로 귀결되네 그 암흑신 갈대란과 나발인가가 있으니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스포를 당겨버린거다 나 스스로 최종 던전 그 그거에 대해서 스포를 당해버린거나 다름없네 내가 그냥 본거네 당한게 아니고 만약 그걸 몰랐으면 피니스의 문 대체 뭔데?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들까지 막 이랬겠지? 나라 하나 하나를 멸망시키면서까지 거길 가고 싶었다고? 가보호가 가보호가 4개 합치면 그 문으로 가는 열쇠라고? 막 이랬겠지? 걸기로부터 3일이 지났다 베르나가 죽자 병사들은 투항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도망갈 만하자 도망갈 만하자 고마워 고마워 공원 아... 흠... 어... 어... 立ち寄ってみたが、ここは変わっていないな。 バーグさん…じゃなかった。オルベリックさん、やっぱりすごいや。 急に切りかかってきて、俺でなければどうしたつもりだ。 大丈夫だよ。オルベリックさんのことは見間違えないよ。 今まわりに戻らないよ。 そうか。 前よりも剣が重くなった。 本当!? ああ。 あっ。 オルベリックさんが帰ってきたって、みんなに伝えないと! ベルナーの残した謎を追いながら、エアハルトは大切な人たちを守るため。 守るために剣を振るう。 そして… 俺の力が必要なら、尋ねてきてくれ。 金を貰っちゃ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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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守るものが増える。 その全てを守るよう、俺はまだまだ強くならなければな。 本当だ。オルベリックさんだ。 本当だ。オルベリックさんだ。 オルベリックさん! 本当だ。おかえりなさい。オルベリックさん。 ああ。 本当だ。 이제 사이러스 하니트 둘 남았네요 딱 둘 남았어 그거 깨고 나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어... 4장 이후의 서브캐 에필로그 서브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강마을에 있는 서브캐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 얻으러... 아 그 이중직업 아니다 상위직업 얻으러 다니거나 혹은 피닉스의 문 깨는거 그거 밖에 없네요 자 일단 여기서 올베릭 4장 녹화를 마칠게요 아마 내일쯤 내일쯤이 되겠죠 내일쯤 하니트랑 사이러스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녹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